북한 포사격 훈련보다 김건희 특검법 막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까? 지난 5일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처리하던 그 시각에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에 따르면 북한군은 당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상곳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상곳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포사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는 것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 혐의를 막는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이르려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입니까? 죄를 지은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며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는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제2부속실 설치 운운하는 것은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다른 생뚱맞은 처방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엉뚱한 답을 할 리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한다면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습범이 아니라 살인미수범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에 대해 피습범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피습이라는 말은 습격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피습법은 습격을 당한 범인이라는 뜻인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가해자는 습격을 한 것이고 습격을 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따라서 피습범이 아니라 테러범, 피의자, 살인미수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피의자 스스로 살인의 고의와 괴핵성을 인정했고 17cm 길이의 칼로 정확히 목을 겨냥해 공격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살인미수범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언론에서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